진짜? 나 임팩트 그 뭐야 제어비형 때문에 그 찾아봤는데 완전 세던데요 응 절로 왔어요 네 널 가질 수 없기 위해 너린다 맨날 화났어요? 빠짝 빠짝 형 지금 일본 투어하고 있는거에요? 데프 투어 팬미팅 오사카 나고야 도쿄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 이제 끝난거에요? 투어? 그래서 내 연락 안받은거야? 어 6일 하고 왔어요 와 그래서 내 연락 안받은거야? 아니야 성준이형 연락 안받아도돼요? 응 어차피 쟤는 내가 전화를 잘 안받아 응 그런거 같아요 둘이 둘이 따로 만나서 해결하세요 형 저희 언제 봐요 형 언제 쉬어요? 아 뭐 쉬지마 신인이잖아 형 네 쉬지마 그래 인사 똑바로 해봐 인사 똑바로 해 형 유앤비 인사 뭐에요? 둘 셋 Let's speak in 유앤비 안녕하세요 유앤비입니다 오 유앤비 너희도 인사해 선배님들 인사해 주셔야죠 안녕하세요 손형범입니다 왜 웃으세요? 저희 인사 왜 웃으세요? 까마늑한 후배가 죄송합니다 도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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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미팅할때는 혁진이랑 루켄이 형도 와줬어 아 진짜? 아 일본에 있었구나 아 저한테 얘기하죠 저는 한국에 있어도 일본으로 갈텐데 얘기를 안해줘서 안갔어요 진짜로? 진짜로 갔지 얘기해주면 가죠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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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윤희 식구들이 어? 그거 하면 가지 다음에 저기 더 멀리 가면 엄청 멀리 가면 남극이나 이런 데 하면 그때 전화할게 아 그때 저희 컴백할 저희 그때 컴백할 계획이라서 아마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피해서 맞춰볼게요 아 그때 아플 예정이라서 제가 아 그럼 미리 미리 내가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일정부터 맞출게 내가 어 네 뭐 아마 그때 제가 모르겠어요 진짜 가까운 데서 하면 초대해주세요 갈게요 알았쩡 네 운동 치세요 너 너 말투가 너 힘들겠어요 운동 치세요 너 말투가 너무 형식적인 말투 아니에요 아니 형식적이라네 나 원래 노경한테 말투 이렇게 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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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 뭘 보냐고 야 거의 아쿠아리움인데 이거 지금 아 아 아 보고싶다 사랑해 사랑해요 와 되게 많이 들어오셨네 1400분 들어오셨어 우리 천사니까요 빛나 아니 1400분인데 1400분 아 아 1400분이 아니고 1400분 아 그러네 그러면 관련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형 네 활동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예 어 동생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오늘 면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 지금 다시 자랄 시간이야 어 지금 형 요즘은 자랐어 독이형 선생님 다시 올라올 시간이야 나 그리고 그것도 봤어 그 숙소 방 대정하는 것도 보고 아 네 숙소 그 가방 들어주는 것도 보고 아 모니터 고마 그 유일한 스케치북 거기에 스케치북 나온 것도 봤어요 응 스케치북도 봤어 안녕하세요도 봤어 그 유일 선배님이 센터에서 춤추시는 거 봤어요 오 엄청 재밌던데요 야 너희 솔직히 말해 이거 모니터 한 거 아니라 짤 올린 거 보는 거지 너희 아니야 아니야 진짜 봤어 나 안녕하세요를 잘 보거든 근데 형이 어디서 많이 키 조그마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앉아 있었거든 앉아 있었거든 앉아있어도 더 작았어 그래가지고 어 우리 독이당 하고 왔지 무슨 파트로 발라버릴까 보다 진짜 진짜 근데 어 뭐지 할 말 없죠 솔직히 이제 독이 형한테 할 말 없죠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연락 자주 하는 거야 큰일 아니야 이게 무슨 영상통합니까 끊게 아니 누구야 의진이 형이랑 같이 나왔잖아 의진이 형이 말을 잘 하더라고 안했어 아 얘 안했네 이거 진짜 아 나 그거 봤다니까 그 너무 시끄럽다 그 뭐야 딸 딸 아니 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그냥 성준이 형이랑 다음에 따로 만나서 성준이 형 이상한 말 들어주세요 그래 우리 스키장 가자 다음 주쯤에 그래 그래 다음 주에 스키장 가자구요? 응 스키장 지금 해요? 와더스키 해 지금 어 좋아요 남극으로 한번 가요 음 저기 러시아 쪽으로 가보자 네네 알겠어요 월동 잘하고 열심히 해 형 응원하고 있어요 진짜 파이팅 제주항공 타고 가자 제주항공 좋죠 피곤하니까 진짜 별소리를 다 안했어요 자 1500분에게 감각 소개 좀 해주세요 감각은 어떤 곡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덕입니다 감각이라는 곡은요 저희 UMB를 처음 모시는 분들에게 잠들어 있는 감각을 배워드린다는 그런 메세지를 담고 있는 아주 퍼포먼스가 강한 곡입니다 감각을 깨워 깨워 여러분 시각 그리고 청각 아 맞아요 미각 촉각까지 이게 근데 왜 이게 미각이에요? 이게 목 노도 형 혀에서 맛 안 느끼고 여기서 느끼는구나 응 뭐 이 한 송이니까 사실은 원래 안무가 이거였어 아 근데 이렇게 봤고 뭐 채 활동하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요 응원할게요 우리 스노퍼랑 임팩트도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건 많이 해줘 알겠어요 저희 그러면 다음에 연락해요 응 아 그리고 5월 5일날 건이 팬미팅 안 돼 아 형이 하는 거 아니면 안가 어린이날인데요? 어? 어린이날이네요? 건이의 날 응 알겠어요 연락할게요 알았어 안농 안농 소양고학 안녕 안녕 UNB 안녕 지금까지 Let's Begin UNB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이지리 퍼블릭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대답해 ART 지구 땀 공격 종했